경기도는 빈집을 활용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벨길이 마을부터 양주 봉암리, 포천 오가리 마을까지 달라지고 있는데요. 접경지 마을을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봉암리 마을 곳곳에 빈집이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구 마을회관을 PC방과 공유 숙박시설로 폐허가 된 창고는 카페로 만들 계획입니다. 빈집이었는데 리브델링을 깨끗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환경 여건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디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연천 백이이리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 양주시 봉암리, 올해는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로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마을입니다. 이곳은 생태평화 관광마을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마을 공동체험형 농장으로 그리고 폐공장을 활용해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탄강과 가까운 오가리마을은 관광객을 끌기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이나 여행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 또 포천시는 생산을 중단한 벽돌공장을 활용해 농산물 가공장으로 이용하는 등 오가리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도 볼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체험 같은 걸 넣었을 때 하나의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만 사과밭도 많고 사과 따기 체험도 있지만 벽돌공장 같은 데도 벽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도는 도시재생 공간 활용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마을 주민이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